스투피드 랜덤모드 랜덤인카운터 랜덤이벤트 랜덤 스타팅 HP 랜덤 스타팅 골드 랜덤 스타팅 덱 랜덤 스타팅 덱 사이즈를 알랄랄랄랄랄랄랄 스투피드 모드 10 5 시작유물 리에와플 시작골드 70 첨탑 횡복하시죠 덱 덱 덱 아 상담 개많아 이씨 스튜피드 모드 엘리트도 개많네 그냥 엔빵 때렸나본데 와.. 규준 쪼개는 가면 아지까비 붕괴 소돌 상폭부감 독바 요렇게 가면 되겠네 아니.. 아니 엘리트도 랜덤인 모드캄 그럼 1층부터 네메시스티가 나오네 진짜 스투핏한 모드네 와.. 아니 보상도 랜덤이야 보상 어디갔어 미친 게임 미칫왕이 모드 미칫왕이 모드 와.. 복수물도 상자에서 나오네 미칫왕이 모드 미칫왕이 모드 미칫왕이 모드 미칫왕이 모드 미칫왕이 모드 아젤한 이 느낌 3깎아 개센데 아 실수 실수 아 잠깐만 모드 탐방이니까 진짜 멍청한 모드네 근처는 아예 빼는게 나을듯 영승천도 못 깰거 같은데 난이도가 맛이 가서 좋아 아르고님 감사합니다 엘리트방에도 일반 몸 나오네 그냥 그냥 엔빵인가 본데 근데 어차피 보상도 랜덤이라 의미없지 보샘 엘리트 잡았는데 유물 안나오네 모닥불에서 휴식하면 휴식은 되는거죠 그것도 랜덤인가 더 강한데 자극을 원한 고인물들 인정도의 자극으로는 날 만족시킬 수 없어? 라고 하며 만들어낸 모두 없어? 1박 깬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 복숭을 내라 아이씨 그래도 상점 밟으면 상점은 나오겠지? 엔빵 할거 같으면은 올라갈수록 쉬워지긴 하겠다 지불 추월 자 인공물드 와우 카드 보상 두 개씩 나오는거 봐 대단원이다 기본 카드도 상점에 나오네 승선 때 미라소 아이씨 아니 밤 니맘대로 졸꺼면은 왜 물어보는데 체력도 쓰레기다 헐 1층 컷 1층 컷 깍인데 1층 아까 했던게 엄청 좋은거였네 개빡샌데 오 체력 107이다 연꽃 연꽃 연꽃은 뭐하냐 카드가 랜덤인데 와 완타까지 미쳤나 완타까지 미쳤나 연꽃 살려줘 살려줘 무조건 비탄받아야겠다 체력 100 릴리 스타트 와 앰부 쉣 4마리 나와 뭔 아이씨 압박이 2개 아니 랜덤인데 타격 2개 있는거 쓰레기 게임 와 개와도 바네 이딴걸 돈받고 팜? 어지러움 싸다 유독가스 개비싸다 전류타격 전류타격은 제가 빠꼽퍼네 타격킹 받네 오골대도 안산 아싸 아닌가? 아싸 왈 아잉 왈을 뱉함 돈 없는데 복실이 되네 아 승선이 낮아서 돈이 덜 필요했구나 아닌가? 사실 아팍이 에너지니저 팽이 나왔다 아팍이 에너지니저 팽이 아팍이 에너지니저 팽입니다 갑자기 태양계 모형 아 잘 못 눌렀어 돈은 또 왜케 많이 줘? 아팍이 에너지니저 팽이 와 영차가 싸다 세일도 한다 이나스와 찰싹맞으며 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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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왜 어떻게 고체가 나와 근데 얘네 잡아도 융을 안주는거 아님? 아이씨 아이씨 왜 잡았음? 계약사기야 이거 급혈 이벤트 개좋다 아이씨 쪽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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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흡혈 해야지. 가까아! 와 얘는 보스 맞지? 보스방에서 보스 나오네. 금지. 내용 치와. 아 비켜봐 와 이거 첫번째 플레이 했을때 엄청 잘된거였구나 승천도 높았는데 그때는 일단 비탄 없이는 노답 연금 좋고 대중시계 똥 아다아다 똥을 파래 와 와와와와와 아하하 완전 혜자인데 사모 사모 개비사네 안사 돌친 7골드 삽니다 갈게요 어 뭐가 제일 필요 없지 하하 죽죽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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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잡아도 유물 안주잖아 영생 영생 저거 심지어 소멸도 아닌데 베타 베타 정도면 얼마 하지 않은 현실집에 아리케이드 아리타랑 영생까지 엘리트 잡아도 어차피 안줄 건데 영생 복사 열반더블 열받네 개꿀 준대쌤 멈출 어디? 드디어 앉아있는 겨우 역시 답은 오메가다 그럼그럼 비갈김 강폭 히트다 아싸 마일드스 보메가드 보메가드 베타 추월 오 피우상 큰거 왔다 상점을 털자 오도미 흠 오메가 개좋네 영생 또 뜸 이것도 이상한거 주나? 내 채 어디갔어 내 영채와 위로좋아 방울싸다 싼 이유가 있네 괜히 저주문받았어 아기당한거 같다구요 이런 듯 연금 쓸걸 내 800골드 못준다 맞읍 개발자에게 알려주세요 너로스 선물도 파네 너로스의 선물 옵션 나 왜이렇게 비싸 나 안살래 이것도 랜덤 나오지 않을까 상섬이 자꾸 사기쳐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구나 아니 카드를 몇 개를 쓰는거야 카드 없게 주는데 다 뒤졌다 다 뒤졌다 브리탄바리케이드 아싸 아싸 개꿀 알파벳은 베타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저주나오는거 아님 우와 대박 수비풀 나온거 꼴봤네 마지막 썬녀 같다 오메가 자 꿈 쓰레기 같다가도 잘 뜰 때는 잘 뜨네 새망 황금우상 황금우상 와 화상 할인중 화상 하나 살래? 우상상 귀엽네 프리크 두개임 스페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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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 또 왔니? 또 왔니? 왜 이렇게 저거 쓸모없냐 연꽃 연꽃 용중할만하지 않나? 비갈김이란 으아 죽을뻔했다 너무 신나 영차 5장 창의적인 창의적인 인공지능 왜이렇게 비싸? 아 안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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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골드 좀 웃겼다 강의적인 인공지능에서 파워 안 나와서 개슬목사 개슬목사 모독카기네 모독카 아니, 이거 괜히 저주만 받지 않나? 저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님? 아니네 만배로 지우고 싶다 심장대신 뭐 나올까? 심장은 똑바로 나오나? 똑바로 나올 리가 없겠지 또 뭐 이상한 거 나올까? 무지개 10원 메메시스 카리케이드 3번 쓰기 아니, 2번 무지개 10원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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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악몽 이거 악몽이야 어 뭐갔어 이건 심장이잖아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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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거 몇이? 난빡했네 150메가 2G 골드가 좋아 완넘 완넘을 했네 3,000골드 멍청한 모드 같으니